제가 실전 팁 하나 드릴께요. 일일일생. 일일일생도 실전 팁이죠. 하루를 한생으로 보라. 그런데 나이가 들고 있고 현실은 내 뜻대로 안되고 과거에 대한 회안이 밀려올 때 그때 쓰셔야 되는 실전 팁 이렇게 명심하세요. 나는 오늘을 위해 태어났다. 살아왔다. 오늘을 빛내려고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여기서 저랑 함께 놀고 계시죠? 저랑 함께 열심히 놀려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려고 오늘 이렇게 살려고 오늘 이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동안 살아왔다고 생각하시고 딱 일일일생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 미래 걱정 좀 놓고 항상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을 꽃 피우려고 태어났다. 오늘을 꽃 피우려고 살아왔다. 내가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오늘을 위해 그동안 내가 살아왔다. 오늘이 내가 진짜 이제 내 꽃을 피워야 할 그날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기분이 다르시겠죠. 과거는 좋았는데 늙어버렸네. 과거에는 잘 됐었는데 지금은 뜻대로 안되고 망했네. 그러지 마시고. 오늘을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오늘을 잘 살려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려고 그동안 살아오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살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오늘의 최선을 다하세요. 늘 오늘. 늘 오늘.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을 위해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다. 오늘을 빛내자.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살려고 그동안 그렇게 여러분 고생하신 겁니다. 오늘 누리세요. 오늘 신명나게 사세요. 날마다 오늘을 위해.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또 파티를 열고. 삶이 파티죠. 삶은 날마다 파티입니다. 재미없는 파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파티건 재미있는 파티건 삶은 파티다. 날마다 이 파티 우리 함께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살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살려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멋지게 살 거냐. 꼬라지대로 살아야 된다. 자기 본성. 애고 생겨먹은 대로 양심 생겨먹은 대로 한번 꽃을 피우면서 살아보자. 여기서.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달려온 겁니다. 지금이 선물이다. 1일 1생. 하루를 한 생으로 보세요. 내일 걱정 오늘 하지 마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미리 하지 마세요. 적당히만 하세요. 계획 세울 정도만 하시고 너무 하지 마세요. 과거 반성 너무 하지 마세요. 오늘 일로도 힘들어요. 오늘 반성할 일도 많은데 과거 반성하느라고 또 힘들어요. 오늘 하루 여한 없이 사셔라. 자. 보세요. 1일 1생. 나는 오늘을 위해 태어났고 오늘을 위해 살아왔다. 자. 그러니까 결론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을 매일매일을 여한 없이 사세요. 매일매일을 하루하루를 여한 없이 살자. 한 남기지 마시고 여한 없이 사세요. 영양껏 상황껏. 내 영양 상황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 남기지 말고 사세요. 뭘 좀 먹어야겠다. 가서 드세요. 뭘 좀 해야겠다. 하세요. 뭘 좀 봐야겠다. 보세요. 단 항상 깨어서 하세요. 성령 안에 사세요. 양심 안에 사세요. 그래야 더 재미지니까. 신명 나니까. 그쵸? 양심에 관심이 없으세요. 양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세요. 택배.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